딜리버리 홈스토랑 외식하는 날 앳 홈!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! 오랜만에 우리 명은 씨가 또 외식 메이트로 찾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남자 외식하는 날의 개건 멤버 이명훈입니다 개건 멤버래요? 최근 시청자분들이 이명훈은 왜 고정 아니냐고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? 네 저희 친척들이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명훈은 왜 고정? 그 밑에 댓글 달렸는데 그걸 왜 굳이 물어보시는지 오랫동안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어요 명은 씨가 오면 확실히 활기차요 맞아요 오늘은 오늘 오시는 손님이 예약 사연을 미리 좀 보내주셨다 자! 오늘은 정말 특이해요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, 쓸, 술, 완 어? 중국어예요? 중국어같이 창, 쓸, 술, 완 중국말이냐고요? 아니요 제 식도에 생긴 사자성어입니다 창자를 쓰러 담아 술은 완샷이란 말이죠 야 창자를 쓰러 담아 술은 완샷 야 어마무시한 분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야 어마무시한 분 술은 중간에 끊는 게 아니랍니다 계속 식도로 넘기는 거죠 우와 이거 준혁 오빠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뭐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식도를 열고 드시는 분인데 속이 안 쓰리냐고요? 숙취 없냐고요? 당연히 해장해야 되죠 어떻게? 외식하는 날 앳! 홈에서 맛있게 술을 너무 사랑하는 저를 위해 간편하고 맛있는 해장 밀키트 찾아와주세요 야 이거 뭔가 좀 무시무시한데 사실 저희가 어 요정도 어머머머머 요정도 어머머머머 어? 여성분이에요 잠깐만요 긴생놀이에 임수양씨도 굉장히 주당이고 아 지금도 약간 휘청거리시는데 지금 드시고 오신 거 아닌가 아 살짝? 네 궁금하네요 네 빨리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누구실까요? 어? 어? 누구실까요? 어? 우와 한일아 우리 한일아 아니야 한일아씨 야 정말 술을 사랑하는 매우 애주가예요 정말 애주가하고 우리 이채영씨 인선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환영합니다 이거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치 어디 한잔 하실 거 같아서 저희 웹쌈데링크로다가 웹쌈데링크 준비했어요 아 그럼 시원하게 마시고 시작해 어우 그럼요 얼음까지 띄웠습니다 드시다가 체하실까 봐 술이 깨내요 깨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우리 사연을 보내 찬술 술 아 이게 제가 드라마를 시작하면 드라마 출연 배우님들이랑 빨리 친해져야 호흡도 좋으니까 술을 엄청 먹으면서 친해지는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같이 나왔던 배우님 중에 강은탁 배우님께서 채용아 그만 좀 먹여라 정말 속이 다 쏟아져 나올 거 같다 내장이?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올 거 같다 그만 좀 먹여라 이건 안 될 거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오빠한테 했던 얘기인데 오빠 그 창자가 쏟아져도 쓸어 담으면 술은 마셔 타셔야죠 라고 한 말의 줄임말이에요 약간의 그런 저희만의 암호가 됐죠 이야 네 아니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하고 회식하고 이럴 때도 그때 회식 자리 같이 한 번 했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아 쫙쫙쫙하고 장타를 좀 때려요 장타를 좀 때려요 아주 길게 이렇게 장타로 취급받는 게 아니고 올해 올해 쫙 올짝 마시면서 그리고 즐겁고 아주 재밌는 술자리를 이렇게 항상 주도를 하시는데 이야 주량이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량을 따지시면 몇 병 수주 몇 병 맥주 몇 잔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 어? 그럼 주량은 한 2박 3일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여배우 중 우리가 다 아껴줘야 될 거 같아요 이야 제가 들은 주량 중에 가장 참신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먹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수고기 돼지고기 뭐 얼마큼 먹어봤어요 도대체 그때 똑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근 몇 킬로 이렇게 아싸죠 시간으로 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정확히 알죠 그 기분을 되게 즐기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 해장은 뭐 어떻게 하세요? 아 저는 원래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요리할 힘이 없어요 그치 그쵸? 너무 귀찮아 그니까 뭐 우리가 사랑하는 잘 가져다주는 민족도 있고 네 거기요도 있고 거기요 거기요 여기저기 네 아니 뭐 메뉴는 뭐 뭐 어떤 걸로 아무래도 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짬뽕물 짬뽕 짬뽕 전통광어 가끔 가다 물냉면 아우 물냉면이죠 아우 물냉면 물냉면이면 뭐 맥주나 막걸리 이쪽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싹 시켜내려주는 지금 안주를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침이 고이고 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침이 고이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이태영씨가 고민을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저의 고민은 지겨운 배달짬뽕은 이제 그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간단한 해장밀키트를 찾아주세요 아 아 이거 오늘 뭐 명확하네요 오늘 네 네 자 그래서 해장밀키트들이 오늘 쫙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네 바로 해장하시죠 바로 해장하시죠 저 어제 이것 때문에 술 먹고 온 거예요 아 일부러 네 해장하시려고 진짜 이 술 망한 사람들이 핑계가 너무 많아 시작해야죠 시작해야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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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앉아있나요? 어 그럼요 너무 빨리 이제 아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손님 손님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급하셔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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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큰 게 왔어요 뭐야 키워드들은 우리 이채영씨의 필모그래피에서 따와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 해장 메뉴의 키워드 짠 부산아 부탁해 오호 부산아 부탁해 오호 부산아 부탁해 오호 아 그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 네 19년도에 제가 했던 드라마였는데 네 거기서 여름아를 부산으로 따왔습니다 아 봅시다 어떤 곳인지 아 일단 자 뭐예요 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하희씨 나왔어? 어? 하희씨가 나왔다고요? 아 이 집이 이게? 밀키트가 있다고? 잠깐 이게 어? 아 아이 이 집이야 오오 오오 예 아니 이 집은 부산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오오 오오 여기 자주 갔죠 여기 자주 갔죠 아 근데 이게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밀키트가 비겼네